경기도가 12개 철도 건설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KTX 파주 연장 및 SRT 의정부 연장 등 고속철도 3개 사업과 경강선 연장선,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등 일반 철도 9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.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합니다.